덤구자 야 우리 야마토 큰일났다 지혼자 대공제일구려 그래서 어디로 가입건대서 어디로 가 아 근데 이거 푸쉬하는 쪽은 저기 입구가 넓은 쪽이 낫지않나? 푸쉬할때 A로가? A 갈까? 마르소 데어링이 근데 체력을 찍었어 마르소는 없거든? 어디로 갈까? 아 잠수함 잠항하면요? 그럼 나올때까지 그냥 시위하면 돼 어디갈까? A? C? A? C? 어 쉬키시마 따라가자 저 A로 가네요 그 야마토야 미안하다 저쪽 에이 크렘민 대공 세잖아 네 조금 맞으면 다 죽어버리잖아 네 안 맞으면 되죠 근데 이러고 우리가 못 밀면 펜착인데? 아니 이거 못 밀면 이거 우리 진짜 우리한테 잘못인거야 어? 슬라바 고폭탄 쐈다 근데 어차피 같은 배 3전대 한 시점에서 승패하는 발견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축 3전대보다는 낫지않나? 아 시마카제 3전대 저 너무 슬퍼요 시마카제가 있어 우리? 아니 만약에 아 일단 저희팀 유시노바 차단돼있네요 선생님들 저 3 돌암고 하고싶었는데 못해서 슬퍼요 그 히로님 그 모르고 싶었던 정보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어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었던 정보 같은데 아 여러분들 저랑 전대를 하시려면은 그 하나를 이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구는 평평합니다 이거 팩트임 반박시 동그리 저 마르소 아닐까? 이 정도 속도면 속도가 어 빠졌다 흠 반대라인에서 에양 레이더 켜지 어? 야 레후 레후 공습전 한번 실라바나 반대로 돌았네 포탑 C 쪽 보는데? 실라바 우리 쭉 여기 따라 마르소 따라서 내려갈까? 그 1번 라인타고 어 팡무도 여기보고 절대 안올걸 아니 님들 공룡이 멸망한 이유도 그 지구가 흔들려서 그 공룡이 우주로 다 챙겨나가져서 그래요 지구과학 안 배우셨네 아 근데 세일럼 우리 C라인 갔으면 세일럼 담갔겠는데 이미 리얼 아 진짜 담갔겠다 세일럼이 담겼거나 아니면 세일럼이 대공전문가 땄거나 어 근데 저기 레오는 나뉘었네 속보 4분만에 폭격 마르세우 1굴 뱀컨 뱀 시키시마 야 마르세우 2불 델컨 없죠 수고박위 야 마르세우 2불 시키시마 시키시마 잘 맞았으면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. 아 마르소 빨라. 내가 뭐 고장 났는데? 히로림 저 체력이 이상한데. 제가 맵 한가운데 있는 저분. 제키시마랑 리코가 탱 서줘야 되는데. 왜냐? 우리는 약하니까. 아이스브레이크 믿고 가기에는 너무 약하다. 우리 40미리인가? 40미리. 레후 공습 솔직히 이거 관통 80미리 줘야 돼. 미전도 못 들잖아. 야 저 컨커러. 공습 공습. 컨커러한테. 나는 아직 살짝 안따는데. 미전도 못 들었어. 아 죽었다. 아 근데 제대로 안 맞긴다. 나 한 8천 박았어 공습으로. 미전도 못 들었어. 지금 제일 무서운건 솔직히 슬라바야 슬라바. 저 마르소만 잡아내면 될 것 같은데. 님 괜찮? 아 피하겠는데? 어 환상천. 열에 빠졌으니까. 이제 피탄 빼자. 뭐야. 아 우리 피 없었어. 너는? 내가 맞았다고? 내가 맞았다고? 이거를 프랙 1불. 컨커러 1불. 한 명 봐줄사람 거기 있네. 어. 전 아닙니다. 빅데이터가 좋아. 다 따져. 그냥 시키시마 들어간다. 시키시마 들어간다. 우리 피타 빼고 들어가자. 어 근데. 컨커러 댐커너. 어 나 이거 발끝한거 처음봐. 대공적이네. 여기 A캡쪽에서 큰 섬에 굳자. 마르세 아프게 맞게 다져. 어 야 잠깐만. 적팀. 야마토 닉네임 왜 스미라기냐? 그 스미라기인가? 찐임? 리얼? 야마토 닉네임. 헐. 유명한 애 있잖아. 그. 일본 왕족 출신. 캐나다. 뭐 혼혈. 뭐. 게 아니냐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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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너도 보네스. 나도. 아.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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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. 아.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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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. 저거 내꺼. 저거 내꺼. 안녕. 호우. 어이가 없겠다 저거. 야 대공 전문가 좋네 우리가. 아 아니네 쟤 아니네. 누구냐. 아 레후가 땄네 레후가. 이거 바로 옆에 있다 바로 옆에 내 바로 옆에 아니요 흔적이 많이 왔다 근데 소나 켰대 아 보인다 염색역출 그 레고야 그 섬에 다 탄다고 안전한게 아니다 크로님 그 쿨 하나 돌죠 슬슬 아 폭렬 아 폭렬 공습 가자 아 그러네 가속 야 가속 생각보다 빠르다 아 꺾는다 왜 꺾지 야 포 하나 고장 이제 쉬패 됐어 쉬패 어뢰 어뢰 없지 어뢰 없지 엄마 도와줄께 굿 아 저 죽어요 왜왜왜왜 그 어뢰 맞았는데 템콘 없어서 못볼 누구 어뢰인데 저거하고 멀리 안간다 아 근데 위쪽 라인이 박살이 났네 그니까 저기 박살이 났네 우리 시키시면 엄마 불피셔 아니 잠깐만 왜 저기서 통통이 두대밖에 안 나가 알고 싶은가 어 아 야 진짜 왜 뭐가 나오고 두발라고 우리 한국에서 통통이 두대밖에 안 나와요 야 왜그랬쟈 이제 한대 나와요 음? 한 두 아 오케이 세대 이거는 항우차이인가 어 안 꺾네 아 아 근데 마르소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집 피를 달려야지 그 이만 천 구백에 무엇을 바라십니까 어 야 버블맞 야 나 버블댐 6100들어갔는데 나 소나쿨 자 여기 도포 나 목표만 근데 너 멀어 문아 낙GAN encontramos 오오오오 스릴 넘 그 저희 뇌격기도 두배 두배 나와요 망했어요 뭔 일 있었던거야 쟤 설마 오 뭐야 아니 야 쟤 뭐야 레우한테 그거 줬잖아 와 너 슬라 밥이 저기서 갑자기 고파졌네 미드 슬라보다 진짜 무서워 저것들 세일러물 봐줘야되는데 세일러물 봐줘야되는데 세일러물 봐줘야되는데 나의 미스 흠흠 구축하나 2개인거 아 세발이 아 진짜 세일러물 나 가겠다 이거 나도 어 오래 안맞겠는데 차발풀 아니냐? 3분 안되나? 차발 아 아 레후 아니 공습 미뤄전 뭔데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 근데 저 3500 남은 세일러물 잡지 ily 안 아 안 돼 버스를 하지 하자는 아 아 아 친구야 야 너 크롬은 안 돼 내가 알기로도 그래 와 나 기립피에 300만 찍었네 몇 심판 득이상으로 탐지 도움 피가 나 42,000 이건 우린 할 거 다 했다 이건 우린 할 거 다 했다 이건 우리 할 거 다 했다 이건 우리 할 거 다 했다 아 근데 이번 판 아깝다 아 근데 우리 인멜만 깃발이 하나도 없네 바타시 1등 레후 아유 반갑습니다 47 47 27,000판 47 아 잠깐만 나 잘못 봤나 누가 트리앵 1800판 아니 뭐하는 놈이야 피닉스 1600판 아니 뭔데 아니 잠깐만 중요한 게 있어 그러고도 승률 그러고도 되게 트리앵 40% 아니 야 2티어 드레스된 1200판 아 어지럽다 아니 근데 왜 인멜만 있냐고 탈 아 평들 36,000 너는 진짜 하지마라 요신호는 뭔데 그럼 16,000판 42% 어 내가 차단했는데 이유가 있어 전작 보니까 요신호 42,000 안되나 아아 나 폭탄으로 4,000뒤? 아 부포구나 공습으로 49,000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,000샷 3,000 4,000 그 subscript 2,000 4,000 5,000 3,000 4,000 2,000 감사합니다.